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주동 거북멘션이라고 위에 있습니다 계단 위에 가면 거북멘션이라고 빌라가 있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영주동에서 거북멘션 하면 버스정류장도 거북멘션 정류장에 넓게 되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예 촬영 더 가겠습니다 예 촬영 더 가겠습니다 거북멘션 바로 밑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삼락아파트라고 북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측은 삼락아파트인데 인쇄골목 저 밑에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부근입니다 오른편 임대도 있네요 삼락아파트라고 임대도 있네요 왼쪽은 뭐 이게 뭐지 전액 계속 그건데 전세가 잘 안나가네요 보니까 옛날 집인 것 같아요 느낌에 좀 싸게 받으면 얼마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 천만에 이십만입니다 이십만은 뭐 싼건 아닌데 이렇게 이십만은 오고 아 여기 새가 많네요 월세가 많네요 이곳으로서 영주동 거북면선 및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